tv조선 트롯 오디션 미스터트롯2 새로운 전설의 시작이 팬들의 마음을 훔칠 참가자 정원의 얼굴을 최초 공개함과 동시에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며 흥행몰이를 시작했습니다. 오는 12월 20일 오후 처음 방송되는 미스터트롯 시즌2는 트롯 오디션의 원조 tv조선이 내놓는 네 번째 최대형 프로젝트로 첫 시즌 미스트로던이 메가 히트를 치며 가요계 지각변동을 일으킨 이후 매 시즌마다 초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놀라운 화제성으로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10대부터 80대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화제의 중심으로 그 명성을 입증하고 있죠. 새로운 전설을 쓸 미스터트롯 시즌2 새로운 전설의 시작 참가자들의 새로운 개인 티저가 공개됐습니다. 참가자 전원의 사진을 바둑판식 으로 이어 붙여 개인의 면면을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이번 티저 이미지는 강렬한 레드와 블랙으로 멋을 낸 참가자들의 모습으로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앞서 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실력을 검증받은 방송사별 우승자 등 이미 기존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참가자들부터 재하에 묻혀있던 흑속의 진주 유페이스들까지 실력과 외모를 겸비한 최강 참가자들의 자존심을 건 정면승부의 역대급 트로트 전쟁이 예고됐습니다. 하지만 눈에 있고 이미 많은 사랑을 받는 트로트 스타들이 대거 출연을 알리면서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려가 되는 부분은 이미 팬덤을 가지고 있는 스타들이 출연하는 만큼 공정성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뉴페이스 발굴보단 이미 실력을 인정받은 트로트 가수들의 순위 경쟁전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인물은 바로 장구의 신 박서진입니다. 박서진은 1차 예선 명단에 포함돼 마스터 군단 앞에서 무대를 꾸몄습니다. 2013년 싱글 앨범 꿈으로 데뷔한 박서진은 화려한 장구 퍼포먼스를 펼치면서도 흔들리지 않은 가창력으로 장구의 신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특히 그는 2020년 방송된 mbc 에브리원 경연 프로그램 나는 트로트 가수다에 출연해 쟁쟁한 선배 가수들을 제치고 1위에 오르는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kbs 가요무대 전국노래자랑 부루의 명곡 tv조선 화요일은 밤이 좋아 등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팬층도 두터운데요. 박서진의 팬클럽 답변은 지난 11월 22일 박서진이 거주하는 인천 남동구청의 지역 내 사회복지를 위한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등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성금 3천만원을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부와 이재민들을 위해 2천만원을 전달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토록 박서진을 사랑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박서진은 어떤 인물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서진의 본명은 박효빈으로 경상남도 사천시에서 1995년 8월 21일에 태어났습니다. 박서진은 스타킹의 트로트 신동으로 출연했었습니다. 2007년에는 삼천호의 남자 장윤정으로 2011년에는 기적의 목청킹 멤버에 선정되어 보컬을 배우기도 했죠. 그렇게 트로트 신동으로 13살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간극장에 출연하며 재혼한 아버지 쪽에 있던 형 3명 중 2명이 2009년 갑상선암과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해 49일 간격으로 숨진 안타까운 가정사가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형들의 병원비가 고스란히 비지로 남은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어머니는 자궁경부암 판정을 받았고 아버지는 당뇨병을 알았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박서진은 트로트 가수를 꿈꾸면서도 가족의 생계를 위해 가수의 꿈을 잠시 미뤄두고 고등학교를 휴학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아 혼자 어부일을 하실 수 없었던 아버지를 도우며 어부일을 하고 있는 삼천포소년으로 출연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스타킹에 출연하며 인연이 되었던 장윤정이 치료비와 생활비를 많이 도와주었으며 이 때문에 현재는 부모님의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 엄마가 암에 걸리셨어요. 집안 환경이 어렵다 보니 치료비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방송에서 장윤정 선배님이 치료비를 기부를 해주겠다고 말씀해주셨어요. 하지만 연예인이 방송에서 한 말이니 그렇겠지 하고 넘어갔어요. 다음날 방송 작가님이 전화해 계좌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방송 출연료가 들어오는 줄 알고 계좌를 알려드렸는데 장윤정 선배님이었어요. 장윤정이 도와준 덕분에 어머니의 병세가 많이 호전이 되었다고 박서진은 거듭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박서진은 나이 열여럽이 되던 2013년 트로트 싱글 앨범 꿈으로 데뷔하게 됩니다. 당시 그는 앞서 지방 방송국에서 하는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연히 1등으로 뽑혀 우승 상금 천만 원을 받아 어렵게 앨범을 제작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2017년까지 지역구 등지에서 꽤 많은 길거리 구면을 전전했습니다. 당시 박서진은 자신을 불러주는 곳이라면 무조건 달려갔습니다. 돈을 받지 못한 때도 있었고 간신히 차비만 받은 때도 있었지만 그는 노래할 수 있어 마냥 좋았습니다. 다만 불만은 남들과 다를 것 없이 노래만 하는 자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기 시작한 것이 바로 장구였고 이것이 이후 그의 가수 인생의 신의 한수가 됩니다. 이후 2017년 말 박서진은 아침마당의 도전 꿈의 무대에 참가해 압도적인 패차로 5연승에 성공하게 되었고 이후 왕중왕전까지 휩쓸면서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박서진은 이후 2018년 미러미러를 발표하며 전국 노래자랑에 초대가수로 자주 불려 다니게 되면서 탄탄한 가창력과 장구 퍼포먼스로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길었던 4년간의 무명 시절에 마침표를 찍고 전국고 스타로 자리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2018년 처음 개최한 단독 콘서트에서는 단 10분만에 매진시키는 위험을 보이는 등 미러미러가 크게 히트를 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박서진은 이후 뮤직뱅크 등 음악방송에 출연했고 2020년에는 설날 아이돌스타 육상선수권대회에 초대되어 씨름 경기전 미러미러를 개사한 축하공연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박서진은 또한 부루의 명곡 박성훈 편과 강진 진성 편에 출연해 우승하기도 했으며 이후 나는 트로트 가수다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박서진은 나는 트로트 가수다에 출연해 라운드 1위를 시작으로 2라운드 2차 경연 5위를 제외하고 줄곧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리틀 나훈아로 불릴 만큼 나훈아의 노래로 쟁쟁한 선배들을 제치고 1등을 차지했었죠. 4라운드 2차 경연에서 리허설 때부터 계속된 이니어 이상으로 인해 그 중에 노래를 멈추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단 없이 곧바로 다시 노래를 이어나가며 무대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경연 종료 후순위 발표 자리에서 경연에서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많이 받아 다음 라운드에 진출한다면 선배들과 프로그램에 누가 될 것 같다라며 자진 하차를 선언했습니다. 13살부터 자신의 꿈을 위해 묵묵히 걸어온 박서진의 이야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데요. 탄탄한 실력과 팬덤을 두루 갖춘 박서진은 미스터 트로트의 막강한 우승 후보가 될 전망입니다. 앞서 미스터트로년에서 온라인 인기 투표가 경연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만큼 팬들의 지원 사격이 미스터트로트에 도전하는 박서진에게 든든한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가지고 있는 모든 매력을 발산하며 최고의 무대를 펼치길 기대하며 좋은 결과가 있길 응원하겠습니다.